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은 누구에게도 가장 좋은데요? 첫 번째 영상이 무언가 있죠? 그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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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재료를 잘 씻어줘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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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버섯 소금 양파 양파 고춧가루 감자 플러스 팽이버섯 계란 계란 Milk 뜨거운 초래천 대파 계란물 고추 과자 고추 손뼉 소스 계란물 스테이크 스테이크 안녕하세요 애정입니다! 오늘은 토마호크 스테이크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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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바삭바삭 오징어 밥을 너무 좋아해요 ! 미끄러워 찹쌀떡 소스는 치즈가 탱탱한 맛입니다! 치즈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매운 치즈.. 치즈가 정말 맛있어용 .. 치즈가 정말 맛있어서! 치즈가 정말 맛있어서.. 소시지 딸기맛 맵다 뭐지? 남편은 양념을 먹어볼게요 고춧가루 잘먹었습니다